자 대기조망을 써가지고 적군의 성의 위치를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. 우선적으로 가야될 곳이 여기 하나 요걸 친 다음에 밑엔 다 끝났고 맞아 그리고 여기도 하나 곱사에 껴있었지. 여기서 이렇게 가야겠네 그리고 위쪽은 더이상 이제 하나 둘 두개 끝이네 끝났네 자 이쪽성이랑 저 가운데성 뺏은 다음에 요 두개 뺏으면 끝나네 엔달 자 턴 종료하겠습니다 아 진짜 길다 진짜 자 일단 위쪽에 있는 인퍼노성이 지금 공격당할 위치에 딱 어 바로 앞에 있는 상태였는데 저것도 방비를 해야될 것 같고 우선은 밑에 있는 던전성을 뺏으면서 케이틀린은 성 안에서 상대를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근데 또 이러면은 위로 올라가겠지 아마 위로 막 달려갈건데 어 닿네 자 케이틀린의 마법이 좀만 더 좋았으면은 해볼 만도 한데 일단 저중압 세트가 있으니까 괜찮긴 하지만 좀 불안불안하네요 솔직히 자 황금알 도 공술 있으니까 끼고 규아는 싸우는데 필요 없으니까 잠깐 빼고 요 상태로 싸우는게 제일 좋을 것 같구요 네 마리 딱 병력은 서로서로 비슷비슷한데 저쪽에 6티어가 좀 많다 근데 나는 마법이 좋으니까 거기다 저주갑도 있고 이길 수 있을거야 아마 자 두나 어 저항있다 얘 어 보자 다섯마리 근데 원딜 페널티도 없고 공술 보너스 받으니까 자 저꾼의 공술을 요렇게 쳐줍니다 그 다음에 보자 음 자 여기서 마법을 좀 섞어야겠다 어 체라 없나 체라 체라는 없구요 210 300인데 300으로 이걸 다 잡을 수 있나 이걸 소설화를 못잡으면은 디버프로 걸기 때문에 그 디버프를 맞으면 좀 짱나는데 자 불이라도 고급이었으면 버섯크를 썼지 딱히 쓸게 없네 장님 써야되나 아 장님 쓰기 싫은데 어 음 디버프로 약화 걸려버리면 조금 귀찮아지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든 죽여버리고 싶은데 근데 만화를 이런데 쓰기엔 좀 아까운 것 같아 그냥 때리자 모르겠다 자 조이 비행기 좀 때려주구요 반격부 했으니까 그대로 때리구요 자 이렇게 모였으니까 아주 우리 리치가 신나서 좋아하겠죠 신나서 왔다 때리겠죠 아마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대기 한번 타고 자 막타 칩시다 막타치고 오 해제를 저기다 썼어 그 다음에 요거 4마리에서 7마리 잡을 수 있네요 요거 쏘고 어 불행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약화 걸려버리기 때문에 우리 나가가 약해졌죠 짜증나게 그 다음에 이 5마리를 막타 치고 싶긴 한데 앞에 또 이 뱀파이 로드가 붙었기 때문에 이걸 또 방치할 수가 없잖아 거기다 얘도 그렇고 어 마법중에 좀 쓸만한게 있나 봅시다 언파가 이럴때 있어야 되는데 언파는 없고 죽을 물결이 있죠 무슨 네크로폴리스 영웅도 아니고 스탯이 왜 이래 아니 스킬이 왜 이래 자 쓸거라고 번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번개 그래도 만화는 6밖에 안드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 이 친구 두나 걸려있죠 일단 네비 두고 그 다음에 뭐 썼지 방금 못 봤네 자 타이탄한테 바로 달려드네 아 맞아 엘릭스 오브 라이프 때문에 자 타이탄의 HP가 원래 300인데 엘릭스 오브 라이프 때문에 379가 되어있죠 MP가 아니 MP네 HP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고일은 흡수를 안당하기 때문에 가고일로 여유롭게 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가면 또 이 저 리치가 겁나 좋아할텐데 가고싶지 않다 여기서 아마게또는 써주면 참 좋을텐데 쓸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아마게또 같은 경우는 마법을 마법을 맞아도 안아픈 그런 친구들이라던가 그러니까 골렘이라던가 아니면은 불마올 면역인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 그나마 좀 쓸만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쓰기가 솔직히 좀 그렇고 아 네팔을 타이탄한테 오 좋은 생각이나네 자 이제 다음으로 유효한건 요거랑 요거죠 근데 일단 리치같은 경우는 원거리 페널티를 받고 있으니까 일단 저 밑에 있는 친구부터 피해 굶주림 그 다음에 자 반격을 얘로 뺄까 아니면은 뭐 딴걸 때릴까 자 이걸 때리자 원래 이렇게 느린 애들은 기다리다가 그냥 천천히 때리면 되는데 어차피 이기는거 뭐 어 불행 야 진짜 드레드나이트기 때문에 데스블로우가 떠도 모자란 판에 불행 좋습니다 아 네팔 아씨 내 타이탄 쟤 마법 잘 쓴다 몇이야 7,6자리 주제에 아 이 샘물 들려가지고 만화를 불렸네 애가 아 아주 영특해 야 드레드나이트의 데스블로우가 떴죠 말하는대로 그치만 저도 만화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적당히 때려주면은 어 될거 같습니다 자 버프는 무조건 나아가에게 그 다음에 이제 붙어서 어 원딜 좀 봉쇄를 합시다 어 네 추억이 일부러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하하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자 원딜 좀 때리고요 이 친구는 두나 걸려있기 때문에 별로 앞으로 못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가지고 이렇게 톡 어우 야 내팔을 그냥 아주 삭제를 시켜버리는구나 자 요렇게 밑에 있는 친구는 제거가 됐구요 도망을 한건 좀 아쉽긴 하지만 자 이제부터 세레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는데 어 아까 봤던 위치가 여기였죠 어 이쪽에 성이 하나 더 있다는건데 이 친구 마법이 플라이랑 디멘션도 둘다 있네요 어 이게 되게 야 진짜 나를 그렇게나 괴롭힌 만큼 그 값은 하네 애가 그 정도의 값은 하네 어 되게 애매하다 그러면 여기서 디멘션 말고 플라이부터 먼저 쓴 다음에 디멘션을 써야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멘션 도어를 밑에 갈 수 있는 데가 없네요 좀만 더 가고 여기서 다시 한번 디멘션 도어 써서 갑시다 자 드레온 플라이 아 드레온 플라이도 아니죠 서펀트 플라이 날파리 한 마리 있는거 간단하게 뺏어주구요 그러면 이제 남은 성이라고는 거의 뭐 없다시피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거의 뭐 끝이 보여가고 있습니다 네 페미컴 해주시면 누르죠 아하하 안 그래도 누르신거 알고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경험치 받아주고 던전성의 가치는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화의 소용놀이를 사용해서 만화를 두배로 불려주구요 자 이로써 이제 이쪽에 있는 성만 뺏으면은 어 거의 뭐 끝이 보입니다 여기는 뭐 천천히 뺏을테고 라일랜드 자 라일랜드가 이 밑에 있는 성을 뺏으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조망 한번 써가지고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가야되는데 여기서 가는 것보다 여기 늪지대잖아요 여기서 가는게 훨씬 더 이동력이 높을겁니다 그러니까 던전도 근데 좀 가까워 보이네 근데 여기 늪지대 있으니까 여기서 가겠습니다 여기 블랙이라도 챙기면 좋을텐데 그쵸 제가 좀 귀차니즘이 심해가지고 저런걸 잘 안챙기는게 있긴 한데 그쵸 음 이런 상황에서 챙기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가서 아까 말했던대로 여기는 타일이 깔려있잖아요 도로가 깔려 어 오 로이니스 몰랐는데 몰랐는데 죽여야겠다 자 딱 다섯 묶음이죠 아 근데 텐트 있구나 일단 그래서 체라 귀찮으니까 자 사기 증가 아 사기 증가 사기 제발 좀 도망가겠다 아 도망갔죠 사기 증가 안 떠가지고 위치가 아래쪽에다가 체라에 쓰고 위에를 둘을 보냈어야 되는데 이거 마지막인가보다 얘 얘 성 없나보다 어 마지막은 아니고 파란색이 지금 성이 없나보다 저렇게 그냥 도망 안가는거 보니까 얘가 수갑이 없거든요 근데 저렇게 싸운다는거는 성이 없다는거거든요 성이 없거나 아니면 그만큼의 궁지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라는건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인거 같구요 그 다음에 세레나 자 여기서 불들을 갖고 가려면은 하루를 좀 기다리다가 어 가보겠습니다 음 어 잠깐만 리플레이 한번만 돌려보자 한번만 아 맞아 여기 인퍼노 오케이 돌리기 잘했다 위쪽 인퍼노 그 다음에 여기는 안전하고 여긴 뺏었고 오케이 자 위쪽에 있는 인퍼노성이 지금 어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었죠 여기 말고 여기다 어 버디쉬라고 하는 친구가 오고 있는데 봅시다 자 여기는 막을 병력이 없잖아요 근데 막을 병력이 없는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인퍼노 끼리는 캐슬게이트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캐슬게이트를 통해서 자 봅시다 어 누구를 쓸까 그래 키레가 좋긴 하지만 1레벨은 필요없어 해고다 키레 해고 해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영웅을 뽑습니다 산트 그 다음에 거드 뭐 시체중이 있어봤자 필요없으니까 전 거드를 뽑아주겠습니다 자 캐슬게이트를 사용을 하면 요렇게 짠 하고 어 치거나 막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농락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쳐봤자 어찌 도망갈테고 어 저는 방어만 하면 하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뭐 공격을 하진 않겠습니다 와 여기랑 이어져있네 근데 바로 오지 않아서 다행이다 오 날라왔죠 방금 플라이 디멘션도 뭐 사운포탈 적군이나 아군이나 그냥 다 쓸 수 있는건 뭐든 다 쓰고 있는데 자 우선 이쪽에 있는 네크로폴리스성 여기도 뭐 톡하면 부서지는 그런 성이 있는데요 한번 쳐주겠습니다 자 끝내기 전에 부활로 피해를 없애버린 다음에 끝내야겠죠 좋습니다 요렇게 네크로폴리스성을 하나 먹었는데요 오렐마옷 비행이죠 이게 무슨 이 맵상에 있는 모든 오레벨 마법은 전부다 비행인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이쪽에 하나 숨어있구요 이쪽에 적군의 영웅이 하나 숨어있고 근데 한턴에 바로 닿을만한 성은 없으니까 최대 두턴이니까 일단 저기는 보류를 해도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성을 쓰기 위해서 이쪽 포트리스로 이 친구는 날라가겠습니다 저쪽에 있는 어 포트리스가 이게 이름이 여기 있다 이리로 가서 저 위로 갈 준비를 자 만화의 우물이 있으니까 얘는 마음껏 요렇게 만화를 사용하고 최대한 멀리 가겠습니다 만화 다 써버리고 최대한 이동력 다 써버리고 자 그 다음으로 세른 아 엔달이구나 엔달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갈까 일단 인퍼노 쪽에 왔던 녀석은 방향을 턴했으니까 턴해서 이 어 여기 오케이 자 알킨 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캐슬게이트를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이거 뽑아주면 알아서 못 오겠네요 어 필요 없고 그 다음 필요 없고 엔델과 세레나를 적극적으로 좀 쓰고 싶은데 그래 세레나를 졌다 보내자 허미코브로 가가지고 자 세레나가 허미코브 가서 음 여기 이름이 근데 허미코브네 코브도 아닌 주제 포트리스 주제 자 이 친구를 저 위쪽에다가 보내가지고 아까 못 두른거 그거를 가주겠는데 지금 좀 불안한게 아까 지금 1일차 됐잖아요 1일차 됐으니까 유닛들 좀 더 모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제가 그냥 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좀 많이 불안합니다 지금 어 아 맞다 스크롤이었지 깜짝이야 어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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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음 이 뭐야 어 타워 유닛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워를 가가지고 좀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우선 여기가서 업그레이드 안된거 자이언트부터 먼저 받고 뭐야 돈이 아 돈이 없구나 돈이 왜케 없니 에 자 아티팩트가 로테이션이 돌았죠 한번 근데 아티팩트는 뭐 필요없고 시장에서 돈이나 바꾸자 자 돈을 좀 바꿔가지고 이 돈으로 저거 갖고 가서 타이탄을 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얘도 병력이 있긴 있어야지 그래도 보자 어디있지 여기있다 역시 근데 히어로즈 할 때마다 느끼는게 어 반지의 제왕이라던가 그런 맵이 진짜 최고인거 같아요 아무리 히어로즈를 해봐도 역시 그런 맵같은거를 어 하는 희열같은거를 느끼기가 힘든거 같아요 역시 반지의 제왕이 제일 재밌어 자 요렇게 요렇게 타이탄을 총 7마리를 보유했으니까 이정도면 충분히 강력한 전력이 될거구요 얘를 근데 어따 보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지 여기 근처에 다 할거 해가지고 자 혹시 조망 고급이니 어 고급이다 좋다 위쪽에 있는 저것들이나 박멸을 좀 해줄까 얘도 좀 불안한데 쟤는 다 바로는 못올테고 그래 이거 잡자 자 이 친구를 바로는 못가겠지만 스티그로 일단 가서 어 대비를 좀 하겠습니다 어 닿네? 오케이 좋아 죽여 죽여 봅시다 일단은 사기증가 안뜨면 첫 턴에 바로 잡진 못하겠네요 어 체라도 없겠다 뭐 유성폭풍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자 사기증가 아 차라리 그냥 이 진이 가지고 헤이스트를 한번 노력을 걸겠어 아 이거 황금알 꼈으면 잡았겠다 자 원거리 보너스를 아니 원거리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못 잡은거죠 이거는 황금알 꼈으면 잡았습니다 어 자 이렇게 하고 턴 종료하겠습니다 자 우선 컵블럭스 성의 하나가 알짱거리고 있구요 그 다음 위쪽에 초록색 깃발 하나 그 다음 방금 거기 어디였지? 그 다음 스트롱홀드 성 아래쪽에 하나 아 삼국지맵 삼국지맵 오 그것도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네 자 코백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불 샤워 시켜주면은 어 나도 맞았네 순간 나 걘 줄 알았어 이 볼을 잘못 썼네 아 잘못 썼네 야 일곱마리 죽었어? 에라이치 자 어차피 제 실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뭐 죽으나봐나 전력이 깎이는 것 같지도 않고 자 여기 하나 있네요 이 성 쳐주면은 이제 남은 성이랑 이쪽 성 하나 남는데 거의 뭐 끝나갑니다 자 여기꺼 종료됐구요 그 다음에 올라가고 세레나 자 이 근처 같은 여기 있다 있다 자 어 딱 닿네 어 거기다가 아마게또 쓰기에도 되게 좋은 성이고 다행스러운게 병력이 별로 없네요 이 성 좋아요 자 아마게또 한번 날려주고 가서 지져 자 불로 좀 지져주고 자 한마리 여기서 잠깐 포탑 버텨야 돼 잘했어 아 잘했어 21 잘했어 아주 잘했어 자 내파 좋습니다 요렇게 새로운 성을 하나 뺏었는데 성을 뺏은거는 뭐 상관이 없구요 성을 뺏는거는 이제 어 뭐 마법을 새로운거 배운다 요런거는 의미가 없고 음 거의 뭐 끝이 나갑니다 어 봅시다 여기 여웅 하나가 대기하고 있네요 저기에 아마 내려와서 막을러 막을라고 할테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던 적군의 여웅은 아직 뭔가 달려들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 다음 컴플렉스가 지금 공격당할 위기였죠 그건 일단 제키고 다른 데 혹시 위험한 데 있나 그 다음에 스트롱월드 쪽 밑쪽에 하나 있었구요 야 스트롱월드 근처에 3마리 있네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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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아니 아니 위만 빼고 사방 위에 다 있네 자 컴플렉스 성을 잠깐 체크해봅시다 컴플렉스 어 버디쉬라고 하는 친구가 오고 있구요 컴플렉스에는 누굴 보내면 좋을까 세레나 얘밖에 없네 자 엔다를 컴플렉스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턴 그 다음에 6티어 요거 그 다음에 땅정 요렇게 가면 되겠지 폭풍의 정령이 원딜이라 쓰고 싶긴 한데 자 이거 2마리 추가 그 다음에 요거 4마리 아 맥스가 자꾸 요거 추가하고 그 다음에 정신의 정령을 업그레이드 아 땅정을 업할걸 그랬나 땅정 8마리 가지고 자 요걸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가자 자 이 녀석의 병력은 제가 성에 짱 박혀있으면은 올정도의 병력이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직접 쳐줬구요 야 피닉스 진짜 약하다 근데 피닉스가 원래 이렇게 스탯은 똥이었구나 자 쓸 마법 별로 없구요 뭐 번개 이딴거밖에 없고 자 그냥 다 붙자 어 그래 귀찮다 그냥 붙자 아 그러네요 자 현재시간 11시 56분인데요 재밌게 애들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 다들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어 누른다가 뭐 돈이 나가거나 뭔가 써야되거나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누르면 끝이기 때문에 어 오른쪽 아래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아주 BJ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해두시고 어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제가 이 히어로즈3 방송을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히어로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즐겨찾기 해두시고 놀러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앞으로 쭉 봐요 우리 가서 지져버리고 아 아 마이크 소리가 갑자기 작아졌다구요 아 진짜 제가 약간 고개를 숙이고 방금 말해서 그런거 같아요 아 네 질착 감사합니다 자 일단 여기 막았구요 그 다음으로 할거 다 했으니까 이제 남은거라고는 라일랜드가 이것만 뺏어주는 것만 기다리면은 남은 시간 동안은 그냥 방어만 하면 끝나죠 자 이런 애들 왔다왔다 하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궁지에 몰렸을거에요 왜냐면 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은 시간 동안 방어만 해주면 될거 같습니다 자 이 근처에 누구 있나요 있니 어 여기 한마리 있긴 있네 여기는 떠나면 안되겠고 그 다음에 엔다를 엔다를 여기 방어하러 보내고 어 아 방어하러 보내기 아까운 병력이다 저거는 저거는 보내지 말자 이거 그냥 뽑기만 하고 그 다음 라일랜드 자 여기만 쳐주면은 끝 물론 뭐 바로 끝나는건 아니고 자 이렇게 네크로폴리스 유닛들이 나왔는데요 언파 한방 오랜만에 날려줍시다 270의 데미지 상당히 별로 안좋은 스킬이거든요 언파가 어 언파의 데미지 증가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쓰기에 되게 애매한 스킬이지만 마땅히 쓸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언파 한방 오랜만에 자 우리 똥강아지 피핀 로드 데몬 다이아골렘 다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내기 전에 똥강아지 살리고 끝을 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넘어갔구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스트롱홀드가 지금 좀 많이 바글바글해요 적군의 유닛들이 사방에 깔려있기 때문에 스트롱홀드 쪽에다가 이 친구를 방어용으로 요렇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책 있지? 설마 없지 않지? 어 있네요 마법책도 있고 병력도 많네 이래가지고 못왔구나 병력이 되게 많네 어 자 이렇게 이왕 드림팀이 된 김에 어 자 이렇게 드림팀을 만들어줍시다 완전 드림팀이네 진짜 와 근데 어찌어찌 유닛 구성을 잘하면은 되게 재밌게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방금 이 병력들을 보면 생각난게 뭐냐면은 병력에다가 그 일단 지니 그 다음에 오우거 메이지 오우거 메이지 지니 그 다음에 그 기원 쓰는 애 있잖아요 기원 개랑 어쨌든 간에 버프를 걸어주는 유닛들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쭉 논 다음에 주변역으로 에베 하나 에베를 한 다섯 마리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에베한테 버프 몰빵해서 싸우는 막 그런 플레이도 재밌겠다 방금 생각을 했는데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와 다섯 마리에서 아홉 마리 자 일단 이 상태로 지금 이 친구가 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망 안갈 겁니다 왜냐면 이거 도망가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성이 없기 때문에 도망을 못갑니다 아 파란색은 패배했습니다 끝 자 이렇게 파란색 끝났구요 남은 깃발이라고는 두 개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지금 어 총 7명의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 중에 거의 다 박멸이 된 바퀴벌레 마냥 박멸이 된 그런 상황이죠 이거 기다리는 것도 지겨운데 나가서 직접 맞짱 떠봅시다 어차피 적군 도망도 못 가는데 네 지니 인첸터 오크 주술사 그 다음에 그 호탈 추가된 애 중에 환이를 건은 애가 있어요 환이 개 넣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어 찾아보면 많을텐데 막상 또 생각할라니까 기억이 안나네요 찾아보면은 겁나 많을텐데 또 누가 있을까 자 포트리스 쪽 아래에 하나 보였었고 네크로폴리스 쪽에 하나 그리고 스트롱홀드는 여전히 많고 자 포트리스 아래쪽 하나 있었죠 포트리스의 어디였죠 여기 포트리스가 아닌가보다 그러면은 이쪽 포... 어 여기있다 자 이런 친구 하나 있는데 알람하네요 제가 좋아하는 알람하죠 근데 너한테 성 따윈 못죠 돌아가 응 돌아가 그 다음에 네크로폴리스 쪽에도 이렇게 군돌라가 지금 성에 성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어 발등에 불씨가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서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세명 넘어가면 아 근데 그럴법해요 세명이 넘어가면은 진짜 정신없죠 막 제일 힘들게 치면은 다른 애가 와가지고 날치고 막 그런 식으로 아 아 아군의 영웅을 아 저도 그래요 원래 그 고수들은 최소 그 성 하나당 세명씩은 운용을 해요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그걸 머리가 안돌아가서 어 저도 주령 영웅 한명만 키우는 편인데 이렇게 막 7대1 같은걸 하다보면은 너무 복잡하고 여기도 막아야되고 저기도 막아야되고 하다보니까 한두명으로는 커버를 칠 수가 없어서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거죠 뭐 자 적군의 영웅이 이제 거의 다 제거가 된거 같습니다 여기 한마리 오는건 알아서 와서 어 말그대로 들이받을 어 태고 음 여기 하나 있는거 필요없고 여기 하나 숨어있긴 한데 필요없고 끝났네 자 끝 그냥 턴이나 넘기면서 어 쳐들어오는거 기다리다가 그냥 자동 자동 전투로 해도 충분히 이길거 같습니다 자동 저는 요사이에 초콜릿이나 하나 더 먹겠습니다 음 음 흐흐흐 흐흐흐 아우 맛있다 자 여러분들 현재시간 흠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음 업버튼이 리셋이 됐어요 업버튼이 초기화가 됐는데 다들 업버튼 한번씩만 다 딸깍 하고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적군 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턴만 넘겨도 알아서 죽거든요 어 나 방금 뺏긴거야? 아니지 어 아니지 깜짝이야 어 요렇게 턴만 계속 넘겨도 알아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자멸을 기다리면 되겠구요 어 기다리는 것도 좀 지루하니까 직접 가서 요렇게 직접 가서 혼을 좀 내주도록 해봅시다 어 그린 자 일단 초록색 깃발은 끝났구요 더이상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좀 죽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은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임은 히어로즈 오브 마이템 매직 3 비공식 확장팩 호타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7대1도 끝이 날건데 곧 이제 끝나요 이거 끝낸 다음에 뭘 해볼까요 어 지금 시간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내일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되게 빡세고 재밌는 그런걸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내로 딱 그 끊고 싶은데 오늘 내로 뭔가를 딱 끊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시간이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스몰 사이즈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 이거 끝난 다음에 스몰 사이즈를 무슨 종족으로 해볼까 어 뭔가 끊었다가 내일 다시 하고 그러는건 좀 재미가 떨어지니까 내일은 처음부터 쭉 그냥 하고 싶어서 오늘 끝내기 위한 짧은걸 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네 선맵을 왜 구경해요 그 그지같은거를 선맵은 쓰레기에요 쓰레기 하얀 먹은 네크로 아 네크로폴리스 한번 해보자고 근데 네크로폴리스는 스몰 사이즈에서는 힘을 발휘를 못하는데 아 스몰이면 지하도 넣자구요 음 선맵이 보고 싶다구요 아니 왜 대체 선맵 진짜 해간 좋은데 선맵 진짜 구린데 자 이거 못맞겠죠 큰일났네 튀자 네 아 네 유튜브 어 네 아이디 기억나요 한때 막 욕도 하셨었고 네 기억납니다 제가 어 재방송에서 막 어그로끈분들 아이디는 기억을 하죠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예요 1 일단 죽진 않을테고 아휴 왜 아휴 뭐냐 이거 죽겠다 방어 한번 할까 38 방어 어 노포 너무 아픈데 야 노폴 때리네 어 149 12가 남았으니까 죽겠지 일단 한번 버텼네 아 여기 뚫렸구나 어 들어왔네 졌다 자 이거 직접 가서 죽여야겠다 아 귀찮게 하네 진짜 어 여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디멘션도 써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음 블라인드 루트로 일단 누굴 보낼까 라일라한테 보내자 그래 워낙에 그 어 메테오가 편하니까 아 자꾸 암하게돌을 메테오라 그러네 내가 자 마나 두배 불렸구요 학습효과로 인해서 경험치를 천을 받는게 아니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받죠 그 다음에 디멘션도어 쓰고 자 이 친구만 죽이면 끝나요 자 쟤 말고 더이상 영웅도 없는거 같다 끝이네 자 여기 치면 끝 자 마지막은 뭐다 마지막은 언제나 암하게돈으로 화려하게 장식 요렇게 끝났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모든 적을 쓰러뜨렸고 어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요렇게 램파트 불가능 난이도 끝이 났습니다 자 램파트 끝났구요 그 다음으로 방금 말했었던 그 스몰사이즈로 좀 빠르게 끝낼 수 있는거 그거를 부탁해볼까 하는데 종종 뭐로 하는게 좋을까요 여러분들